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다라는 세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에 목해 데이터 연구소가 5060세대와 2030세대를 구분해서 신앙생활의 이유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먼저 5060세대는 1위가 구원영생 50%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28%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6%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6%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가 4%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30세대는 역시 1위는 구원영생인데 좀 줄죠 33%가 구원영생이고 마음의 평안이 28% 신기하게 이렇게 독률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가 많아요 19%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5%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게 4%고 특별히 2030 중에서는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위가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영생 외에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평순도들이 원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평안을 원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삶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참 힘이 듭니다 이상하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거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가난해요 결핍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가정도 집에서 집 크기도 더 커지고 평수도 넓어지고 화장실도 두 개 어떤 사람 막 세 개까지 되고 잠자리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거죠 평안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건강을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계보건기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5억 이상이 질병으로 고생을 한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뿐만 아닙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성격장애 뭐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영어로 D-I-S-E-S D-I-S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디스와 이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지 편안함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 단절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평안 플러스 건강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주에 이사여서를 읽습니다 이사여서가 이제 다음주로 종결되고 예레미야까지 읽게 되는데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인데 선지서라는 것은 미리 말한 예언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은 그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하는 말씀은 물론 인간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은 거죠 이사야가 남쪽 유다의 선지자고 주전 739년부터 해가지고 주전 680년까지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 말씀 전했는데 사실은 망하기 1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였고 요담과 아우스 희식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은 유다의 회복의 날 이사야가 유다의 멸망까지 예언을 했는데 그 멸망당할 유다가 회복되는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선지서 가운데서 26장은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이겠지만 2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과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바로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사무실으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내가 찬양했는데 우리도 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문들은 예루살렘의 문들을 말하는데 그 문들을 열래요 왜 엽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문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표현을 기억을 하세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시작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물론 유다를 말하지만 신약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구호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의 핵심 구절 시작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암송하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암송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미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를 다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미니다 아멘 여기서 이 심지는 촛불의 심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심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심지는 형태, 구성, 구상, 목적, 의도, 결심이에요 우리 말은 심지라고 그랬는데 마음심자의 뜻이니까 마음에 품은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지가 구약성경에 쓰인 용내를 대표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하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재미있는 것은 이 심지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심지가 무엇인지를 앞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심지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심지는 계획이에요 모든 계획 노아시대의 말씀이죠?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계획이 다 어떻대고요?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21절에도 생각하는 바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 심지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데 왜 우리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제가 위에서 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심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심령, 마음의 상태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구조 사고방식이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 사고방식이 바로 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고해야 된다고 그래요 견고하다, 굳세다, 굳건하다, 흔들림이 없다, 초지일관 저 사람은 참 심지가 굳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심지가 굳다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독립 투사들 얼마나 심지가 굳으면 목숨을 내던집니까? 그리고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도 보면 참 심지가 굳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그 아들이 이제 사형 선고받고 그때도 이제 삼심제도가 있으니까 항소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옥중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다 소개는 못하고 마지막 부분 아들아, 옳은 일하고 받은 형별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어머니는, 이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외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캐톨릭 신자로 해서 천부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만나자 이런 어머리가 있으니까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굳건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굳건한 마음이 있지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몰라도 나는 내 자녀 교육에 대한 굳건한 마음이 있다 내가 다른 걸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의 철학 그리고 돈 버는 것에 대한 굳건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대한 굳건한 마음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가 총회 세계선교회 부이사장인데 저는 이사장으로 자격도 안 되지만 또 그릇도 안 되지만 안 나갑니다 왜? 이사장 되려면 경선을 해야 돼요 투표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결심한 것은 나는 경선하는 자리를 안 한다 투표까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모르겠습니다 은퇴 목사가 될지 모르지만 은퇴할지 모르지만 저는 은퇴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린다 그러면은 목사님 2024년 7월 20일에 말씀하셨습니다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예배까지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처럼 그냥 마지막 땅 예배 드리고 깨끗하게 세이 굿바이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의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 굳건한 의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의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심지가 있습니다 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숨기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하고 평강을 지키신다 반복이죠 강조입니다 완벽한 평강 참된 평강을 말합니다 내적인 평화, 외적인 안정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심지가 경고한 자는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살롬입니다 살롬입니다 살롬 오늘 이 시간 혹시 이러한 평강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의지로 평강하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사문서 4장 23절 모든 지키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 결정이 돼야 돼요 흔들거리면 안 돼요 일본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건 먹지 마라 갈까 말까 하는 건 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데 살까 말까 하지 말고 깍 죽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살아야 됩니다 낙자까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굳건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고 주저하고 그러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지에 심지가 견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를 지키는 백성입니다 저 여러분이 신의를 지킵시다 그 신의는 물론 개인대 개인대 신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깁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가 저와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요 그 장로님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 집사님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됩니다 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시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하면 신뢰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영원을 영원히 신뢰하라 주 영원은 영원한 반석이심으로다 아멘 저는 여기서 영원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잠시 잠깐 한두 번이 아니고 영원히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뢰하라 이 신뢰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성경의 181에 사용됐다고 그래요 추석을 보니까 그중에 50회가 시편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다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바타우라는 이 신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게 한결같이지 한결같이 참 한결같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이 참 중요해요 결이 다른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도 저는 결이 같은 거를 제자훈련하고 교회갱신협의회 이런 사람들이 결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결이 다른 목사님도 좋은 목사입니다만 힘들어요 한결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거죠 한결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결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한결 같은 게 뭐냐면 돌 같은 거예요 반석 같은 거예요 돌을 무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은 멍청한 것 같고 속도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돌은 무엇입니까? 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돌은 한결 같습니다 네가 반석이라고 그랬을 때 교회가 바로 반석 아닙니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 같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점집도 기웃기웃 그러지 마세요 최근에도 제가 놀라운 거는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우리나라 국민 1만 390명의 종교와 영성을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52%가 점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타로, 점집, 운세 그래가지고 그렇게 52%가 점을 본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등이 베트남인데 87% 대만 77%, 일본 70%, 우리나라는 52%인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30%가 점집에 드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얼굴을 잘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아니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갑니까 당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뭘 여러분의 운명을 맡깁니까 아니 또 운명을 알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시간에 있어서 성경이 날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신뢰가 아니에요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티마사렘이라는 사람의 관계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신뢰를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뢰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주지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적인, 인지적인 두 번째는 정서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의지적 요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말씀을 공부할 때 머리로는 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만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막 거짓을 행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니 마음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찬양할 때 아 진실하신 나의 주님 제가 이 찬송에 너무 꽂혀가지고 매일 몇 번씩 부르고 듣고 하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삶에서는 과연 신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의지합니까? 아픔과 고통과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최악을 경험할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자매가 자식은 대학이 떨어지고 남편은 또 은퇴했는데 은퇴해가지고 사업했는데 말아먹고 자기는 몸이 아픈데 가뜩이나 강아지 한 마리 길렀는데 개가 또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풍대 감고 있고 내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여름 행사 이렇게 여름송이 갈 거 잘하는데 벌써 청소년부 가면 안 보여 청소년부에서 은혜 받는 이 친구가 대학에 가면 또 안 보여요 대학의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던 이 친구가 군대 가면 또 안 보이고 직장 취직하면 안 보이고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면 또 안 보이고 참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산전수전 육박전 해방전 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망시켜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쉬운 성경은 오늘 이 3절을 이렇게 번영했더라고요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우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의지 전쟁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 1전 하나쯤은 13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부릅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의지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주먹 꽉 쥐고 이를 악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에게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물을 수 없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져야죠 그게 1%라면 99%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어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림의 33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7절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첩경은 길을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길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은 평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번 평탄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굽을 수도 있고 그 길이 질퍽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은 그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11절 뭐라고 그럽니까?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여 주는 주의 여심로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의 주의 대적절을 사르리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그 길이 전도양양하고 평탄대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그리고 돌짝박 같고 그리고 굽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10편 1편 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왁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